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임비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대지를 시승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지X 파츠는 무려 10 10 10 10입니다 이거보단 좋을 수 없다 이 대지 슈퍼카 10 10 10 10을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그냥 제일 좋은 파츠를 다 박았어요 이 시청자분 건데 발빛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슈슈슈슈 한번 슈퍼돼지 지금부터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돼지는 에르 제닉스 엑 띄 콜 엑 엑 엑 하위 잘 가수게 잘 가수게 달려라 슈퍼돼지 와 은퇴 못따라 오는데 귀여워 귀여워 진짜 파츠가 참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10, 10, 10, 10 안 타도 공방에서는 일정할 수 있겠지만 파츠 빨리 있네요 엄청납니다 슈퍼돼지 귀여워요 오 좋아 좋아 야 블루팀은 돼지로 가자 돼지 두 마리 좋아 좋아 돼지 컨셉 오졌다 얘들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1등 하면은 자리를 열 테니까 돼지 타고 들어와 자리를 열어줄게 이방 돼지로 좀 점령하겠습니다 형 근데 레전드 파츠에 있으면 진짜 참 느끼지 않나? 레전드 파츠에 있으면 좋은 파츠 끼면은 빨라지나? 이동이 두꺼기가 빨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Hooowow 역시 10, 10, 10, 10, 10 윌엾이다 여기 앞에서 살 무서울 거예요 돼지가 날아오니까 지금 이거 몽상 살짝았다 내도 날아가 날라가 얘가 짠다니까 막장애는거 아니겠지? 슬퍼 대지로 슈퍼 대지를 슈퍼 대지를 일xt야 슈퍼 대지를 일xt야 슈퍼 대지로 일xt야 다행히 돼지가 딴딴해갖고 안내린다 폭포기 찍 와 그림 나쁘지 않은데? 근데 돼지를 타더라도 손도 따라줘야 합니다 하체도 좋아야 하고 그러면은 엄청 빨라요 내가 원한 그림이여 하나 둘 셋 아이키 돼지가 컨트롤 어려워요 진짜 맞습니다 손가락이 따라줘야 해요 돼지 탓이면 이렇게 레이지를 잘 타기 위해 손가락이 따라줘야 해요 날아라 케이지 부łu우우우우우우우 퍽킹 두퍽 서플 1,2,3, 슛, 풀 1,2,3, 슛, 풀 컷팅 1,2,3, 풀 1,2,3, 파이팅 꼬리가 존나 귀여워 들쑥 들쑥거려 에플라이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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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따란 따란 야 버레기에다가 레어팟에 10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아무튼 돼지로 10, 10, 10 파츠인데 레어 파츠까지 박을 수가 있는데 레어에서 가장 좋다는 10 파츠를 10, 10, 10, 10을 세팅해놨습니다. 물론 제 계정은 아니고 시청자분이 빌려주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참. 올리타 시켰어요. 돼지 세리머니. 뽀돼지. 강제수정. 우린 슈퍼돼지팀이다. 들어오자마자 당황스럽쥬. 1등 못하면 삼겹살래. 하나, 둘, 셋. 짬뽕 드릴. 가자. 하나, 둘, 셋. 몸 끌기. 찍. 峴이. Maar이. 가사. 소프. contract. 속을. preparations. you need one player.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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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안되는데 근데 우리팀이 왜 이렇게 잘하냐 돼지턱 근데 우리팀이 왜 이렇게 잘하냐 돼지턱 우리팀 애들이 또 돼지턱으로 잘하네 에이 껌 이번엔 디펜 한 번씩 달려야지 톡 톡 돼지 먼저 가라이 돼지들아 가자이 돼지들아 가라이 돼지들아 가라이 꿀 잘가시게 꿀 잘가시게 자 돼지들 빨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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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3,4 만들었습니다 야 빨리가 돼지들 뭐해 내가 디펜 할거야 돼지들 빨리가 돼지가 돼지가 몸싸움이 또 재밌어요 굉장히 꿀짓이니까 잘가시게 퍼펙트 가자아 퍼펙트 가자이 펑 데뷔 이게 바로 슈퍼돼지의 위험입니다 아 근데 몸싸움 진짜 개짠다 몸싸움 형들 다 막는거 맞습니까 중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빛님의 아이디 돼지 엑스에 10,10,10,10 레어파츠 10,10,10 달려있는걸 시승을 했는데 아 굉장히 재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사실 이 10,10,10,10 대지에다 받기는 좀 그래 근데 이 형님은 더군다나 붓도 아직 10,10,10,10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붓이 10,10,10,10 를 나중에 세팅을 할건데 부서가 10자리가 없거든요 저는 나머지 엔진이랑 바퀴 핸들은 10자리 여러개가 있는데 부서는 10자리가 없어가지고 부서 10도 세팅하면 저도 돼지에다가 10,10,10,10을 한번 세팅해보겠습니다 돼지 10,10,10 개사기 슈퍼카 우리나라에서 1등 돼지 슈퍼카를 시승했구요 여러분들도 꼭 10파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붓파츠를 10,10,10,10 안 만들고 돼지에다가 박는거는 비춥니다 그래도 붓파츠를 먼저 씹씹씹씹 만들고 남는 파츠로는 뭐 재미나게 뭐 이렇게 돼지에다가 박아도 되고 또는 뭐 비행기 씹씹씹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트뿅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